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펜타핏의 김현기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스트레칭과 운동하는 부위는 다리의 안쪽 근육이라 불리는 내전근인데요 내전근만 다룬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골반의 스트레칭도 좀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안쪽을 동일하게 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골반에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있고 고관절도 회전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안쪽 근육이 부족하거나 안쪽 근육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게 돼요 엉덩이도 잘 못 쓰게 되고 배가 더 앞으로 빠지게 되고 골반도 전방정사 일어나기 쉽고요 복압도 빠지고 허리 통증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균형을 좀 맞추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 내전근에 감을 잡고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센터에 가시면 이너타일을 이렇게 조울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이 세면 오른쪽 힘으로 그냥 미신다고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은 활성화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최대한 내전근을 늘려진 상태에서 다리를 고관절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고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고관절의 안정화를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몸을 풀면서 한 10개씩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거 한 후에는 고관절을 쭉 늘린 다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반복해주세요 엉덩이를 쭉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피시고 바닥에 된다고 생각하시고 피시고 바닥에 된다고 생각하시고 피시고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전근에 어떻게 힘을 줘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옆으로 누우세요 이쪽 다리는 최대한 수직으로 해주시고 팔꿈치를 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쪽 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쪽 다리를 하늘로 들 건데 이때 여기가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느끼면서 하늘로 계속 버텨주시면 돼요 버티면서 들어주고 들어주고 바닥에는 다시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15회씩 한 3세트 정도 양쪽 진행해 볼게요 이게 하시다 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어? 아까 내가 왼쪽 할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오른쪽 할 땐 되게 쉽네? 그러면 오른쪽 내전근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왼쪽 내전근의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이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하는 운동인데 사실 위험해 보일 순 있어요 이거를 뭐 의자를 잡고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에 있는 벤치를 잡고 한다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벤치를 잡으면 카메라에서 가려져서 폼롤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짐 스틱 같은 거를 양손에 다 잡고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모아줬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끌고 그러면은 내전근에서 버티는 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최대한 동시에 갔다가 동시에 올 수 있게 최대한 동시에 갔다가 동시에 올 수 있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안쪽 근육을 좀 더 자극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균형을 잡힌 상태로 힘을 주었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좀 더 어려운 버티는 운동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대주세요 무릎을 대주시고 팔꿈치에 힘을 강하게 바닥으로 꽂은 다음에 몸을 들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버티기만 하세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만 버티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월하다 버티는 게 수월하다 이게 힘이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상하로 움직이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쭉 올리시고 하나 이때 힘 주면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하실 때 어깨를 못 버텨서 어깨 이렇게 수축된 상태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바닥으로 세게 밀고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아랫배 살짝 힘 주고 그 상태에서 같이 여기가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면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내전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전근을 좀 더 안정화 시키고 고관절도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보행이나 되게 안정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시에 나타나는 통증 뭐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엉덩이 통증을 되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센터 가셔서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거나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